자 여러분 오늘은 205페이지의 인감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배우치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 중에는 누가 제출하는 거하고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있고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있고 등기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는데 특히 등기의무자가 내는 서면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 있고 또 이제 시험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 사단재단 일단 예컨대 뭐예요? 종중문중교회사찰 친목회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동창회 그 다음에 정당이라든가 있죠? 정당이라든가. 자 그러면 이런 비법인은 의무자일 때 있죠? 의무자일 때 예컨대 종중당 팔아먹으려면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무슨 당수거론이 작은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가 다 뭐예요? 동중당 팔아먹었다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뭐예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팔아먹으니까. 자 뭘 팔려면? 종중당을 팔려면 종중총회를 열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원총회 결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열어갖고 거기 서민 이명이 뭐예요? 성인 이명에 뭘 제출하라는 게 있고 그 종중총회를 열었다는 뭐예요? 증명서류를 내라. 그 종중원 중에 두 명. 물론 그때 인간명도 첨부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제출하는 게 뭐예요? 사원총회 있죠? 사원총회.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걸 뭐예요? 이걸 만약에 종중일 때는 자 사원총회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종중총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비법인이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예요? 보존능계 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 낸다? 틀리죠. 왜? 보존능계는 단독신청이고 의무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것이다리죠. 자 그럼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게 뭐하고 뭐하고 이거? 이 주소증명서멸하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멸이에요. 등록번호 증명서멸이다. 증명서멸. 자 이 등록번호 증명서멸이라면 사람은 사람 이름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쓰듯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체 있죠?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국립대학 같은 데는 자 수입권자가 국이니까 국 아래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부여받은 번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체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도 등기소 등기가 비법인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부여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물론 외국인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출입국을 통과해야 되죠? 어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회장한테 부여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소 증명하고 등록번호 증명서멸인데 특히 주소 증명은 권리자가 되는 사람 있죠? 자 일단 뭐예요? 예컨대 소유권이 된 게 소유권자로 권리자가 됐어요.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지상권을 설정 등기해서 지상권자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전 이전 설정 등기해서 명의가 올라오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주소 증명서멸을 내줘야 돼요. 근데 자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아파트 팔을 때 파는 사람이 매 도인이 자 뭘 기준해서 자 유월을 기준을 해갖고 전에 팔았느냐 후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매 도인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 증명서멸은 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그 이전 등기할 때만 의무자도 내는 경우도 있고 권리자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뒤에서 한번 보자죠. 자 그러면 일단 205페인 인간명이 이게 나오는데 인간명 누가 낸다를 써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할 때 어디에다가 신청서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있죠? 이 근무자 의무자 갑이란 사람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여기다 뭐예요? 인간도장을 찍는다 하니까요. 물론 신청서 앞면에 찍을 수 있고 신청서 뭐예요? 뒷면에 찍을 수도 있고 자 어디에 전산 뭐예요? 전산을 할 때는 공인증을 하게 되면 있죠? 사용자 등록하게 되면 굳이 인간명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예의적인 사항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할 때는 꼭 뭐예요? 뭘 하라는 게 이거 자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는 게 날인하라는 게 날인 자 도장 꼭 찍어라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도장이 맞는지 뭘 첨벌하는 게 주민센터 가서 인간명 떠서 자 제출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 글이 쓰여 있죠? 1번 등기인청 방문 신청 시 신청서에 날인한 신청인의 모의 인감이 진정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의 인간명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다만 전자신청일 경우는 공인증 정보를 송신함으로 인간명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에 등기관이 의무자의 이해관계인 등에 날인한 인감의 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실 등기 왜 이거 진짜 얘가 진정 의료한테 뭐예요? 지불팔 의사가 있느냐 아니게 그래서 특히 이거 등기필 정보나 인간명은 뭐예요? 제출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 의무자의 진정한 뭐예요? 지불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뭐예요? 맨 아랫줄에 인간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기는 뭐예요? 신청서에 뭐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된다. 이게 사인만 인간명을 제출하지 않을 등기는 뭐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대응은 뭐예요?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 있죠? 단독 신청 같은 경우는 사인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인간명을 제출하는 경우 그랬어요.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갑이 의무자일 때 제출하니까 만일 지금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현재 소유권자가 이 현재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누가고 이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이 갑은 보존등기 맞췄으면 등기에서 뭘 받았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권리자로서 받았다가 의무자가 될 때는 누구한테 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는 이 갑은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제출하라니까 이거 인간명도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리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네가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와서 소유권이 됐다고 등기에서 뭘 받아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어디에다 을구에다 뭐예요?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능기 이렇게 설정능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의무자고 얘가 걸리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별 정보도 내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간료명도 제출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소유권의 명의자가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그 의무자에 뭘 내라고 이거 인간료명을 제출하는 곳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게 뭐냐면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자, 내가 너한테 돈 갚으니까 저당권을 말소하자라고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무자예요 그래서 무슨 등기가 되든가 말소된 게 안 되든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병이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을 이전하죠? 그래서 이전는 게 안 되든가 이때는 자, 이 병은 의무자예요 자, 의무자는 꼭 의무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든 소유권자 아니든 의무자는 뭘 내게끔 돼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내라 그런데 굳이 뭐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법이 정해준 대로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니까 굳이 인감리는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를 내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분실했다 아니고요 분실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멸실에서 없어졌다 그 얘기해줘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등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얘한테 돈을 받고 내가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를 뭐예요? 응했다 의무자다 라고 뭐예요? 라고 이런 의사를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네, 이것마저 분실했으면 할 수 없이 뭘 해도 내라는 얘기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인감명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한번 줄쳐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고 분실 동그라미 치고 분실해서 출석 확인정보를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으면 자, 없어졌으면 방법이 3가지라 그랬죠? 그 3가지가 뭐예요? 증인석을 자, 증인석을 주소하라 공정부분 인 확인정보 보험사무소에 가서 그 다음에 출석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확인정보 공정부분을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 이 병에 뭘 내라고 인감명을 제출한다 왜?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내야 된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내면 되는데 없어졌으면 그거 인감명을 내야 되고 소유권자는 두 개를 다 내야 된다 자, 부동산이 처분되면 부실 등기가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무자니까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지나쳐 왔는데 가든게 명인이 가든게 단독 발사할 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이 의리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조카한테 네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너한테 뭐 해주겠다는 게요? 너한테 집주겠다라고 뭐예요? 계약을 맺고 시험공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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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뭐예요? 자, 소유권 잊었는 게 해주겠다 자,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잊었는 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서 이걸 가든게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얘가 지금 정의라는 조카가 시험에 따라 했죠? 떨어졌으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떨어졌으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뭐예요? 자, 뭐가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해제가 되겠죠? 어, 그래요 대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예요? 할 수 없이 이 가든기가 필요 없었으니까 이걸 말수할 거예요 말수, 그죠? 말수해야 되겠죠? 그럼 원래 공동의 원칙인데 자, 누가 정의 인간명 첨부에서 이 가든기를 뭐 할 수 있어? 이거 말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든기 할 때 다시 한번 다시 언급해 보자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볼 거 없고 다른 거 그 특힌지 뭐예요? 우리 계정 시험에 있는지 뭐가 인간명이 좀 개정돼 갖고 있죠? 시험에 안 나왔던 얘기가 그게 이제 3번인데 그 3번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3번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일단 1번, 2번, 3번 그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1번, 3번 해놓고 나서 지금 이게 다른 것은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등기표정보는 10년 만에 나왔고 있죠? 나왔는데 인간명은 이제 한번 10년 넘었는데 안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그 이해는 좀 해두셔야 돼요 어? 그래서 특히 몇 번 거기 3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3번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 이 자체의 기본적이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무조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무조건 몰래라고 인간명 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이제 3번은 법이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시험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예요? 시험 측면에서 중요하다니까요 올해 시험 측면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위에 2에서 기출한 4번, 5번, 6번, 7번 서면이 공정증서 동그라미시고 하여튼 인간명 나와서 뭐예요?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낼 필요가 없어요 인간명 낼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다만 위에 뭐예요? 2에서 기출한 1번, 2번, 3번과 6번에 따라 1번, 2번, 3번과 뭐예요? 협의 분할이 있죠? 6번에 따라 인간명을 제출할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처분할 뭐예요? 처분할, 수여할 경우에는 본인 인간명 외에 뭐예요? 대리인 인간명을 제출해야 된다 그 인간명 외에 본인의 인간명 외에 뭐예요? 그 대리인의 인간명을 함께해 줄 수 있는다고 써있죠? 함께 그러니까 본인 것도 내야 돼 있고 누 것도 내야 돼 있고 대리인 것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그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해합니다 뭐하고 1번, 2번, 3번하고 뭐예요? 협의 분할에 의한 자 뭐할 때 상속등기입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 상속등기는 그거예요 협의 분할 상속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갑이란 분이 이 갑이란 분이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재산을 뭐라고 재산을 가, 나, 뭐예요? 다, 라 이렇게 뭐예요? 4개의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3명이다 자식이 3명 그러면 아무런 뭐예요? 아무런 자 협의가 없으면 이 가라고 하는 부동산도 ABC 나라는 부동산도 ABC 있죠? 각 상속받죠? 나중에 재산 싸움 납니다 복잡해져요 이거 또 주고 돌아가시면 또 뭐예요? 자식들이 또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자 형제들 세이서 뭐여갖고 내가 제세도 지나야 되고 선산도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가하고 나라는 부동산은 내가 갖겠다 다라는 부동산은 뭐예요? 둘째 B가 가져라 나라는 부동산은 C가 가져라 이렇게 뭐예요? 뭐 했어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해서 나나 갖기 위해서 뭐예요? 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했어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자 작성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ABC 있죠? 여기다 뭘 찍어야 돼? 인감력 찍어야지 인감도장 도장을 찍고 나서 자 도장 찍어야 했죠?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데다가 공정을 봤으면 공정도 쓰면 공정을 해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인감력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 어? 그래서 1번 2번 3번과 6번을 이거를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를 통해서 등기할 때면 본인 인감력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리인의 인감력으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인감력 의무자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때는 보존등기니 상속등기니 이런 단독일 때는 굳이 뭘 내지 않아도 돼요 인감력을 내지 않아도 뭐도 안 내도 되고 등기표정부 왜? 이건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굳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207페이지 쌍가루사본 등기신청에 제출할 인감력명서 있죠 그래서 사람이면 자연이면 어디 가서 주민센터 가서 인감력 띌 것이고 법인 또는 외국에서 일 때는 뭐예요? 자 중기소에 증명 얻은 대표자 인감력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 인감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 인감력을 내는 거예요 비법인도 마찬가지고 비법인은 대표자 관리자 대표자 관리인 인감력을 내야 될 것이고 자 줄 쳐보세요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 거 내요 만약에 법정대리는 본인 꺼낸다 그러면 틀려요 법정대리인 누 꺼내고 법정대리인 걸 내요 그 다음에 그 5번 외국인도 뭐예요? 외국인도 인감력 내는데 자 니네 나라에 인감력법이 있으면 니네 나라에 인감력 니네 나라에 인감력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인감력을 내야 된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줄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시험 문제 안 놓고 나온 게 이제 자 뭐하고 뭐하고 자 왼쪽에 인감력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중에서 아까 동그라미 3번 있죠? 조그맣게 앞에 별표 하나 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6번도 조그맣게 별표 되시고 자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돼갖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감력을 제출할 자가 제외국민일 때는 자 제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예요? 등록지 인감력을 제출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본적지 얘기인데 자 우리는 가족관계 등 높으니까 등록지 인감력을 제출하라고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내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법이 좀 개정돼서 제외국민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일본에 있는 제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 관공서 가서 뭘 받음으로써 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자 가름한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인감력을 제출할 자가 제외국민일 때는 위임장이나 첨부설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의 뜻을 제외공간 공중법에 따른 인증 동그라미 치고 자 인증 인증을 자 이거 뭐예요? 도장치고 인증이죠? 확인이 아니겠죠? 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력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자니까 두 가지만이라도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감력을 제출할 유가할 거예요 자 우리 인감력은 소유권이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된다 등기필 정보안 내면 되는데 분실했을 때는 할 수 없이 뭘 내라고 인감력 내라고 그 다음에 제외국민은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자 등록지 뭐예요 인감력 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제외국민일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력 내는 게 아니라 일본의 우리나라 제외국민간에 찾아가서 인증으로서 관음한다 얘기입니다 자 쌍가로그 인감력 유의기간은 몇 개월이고 3개월이죠? 어 그래요 3개월이다 인감력의 발행을 통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대부분 등기세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몇 개월 생각하면 돼요 다 3개월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수자란에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는 이걸 우리가 매도인감력으로 제출해 매매가 아니라면 3개월짜리만 내면 되는데 꼭 매매일 때만 딱 하나 매수자 뭐예요? 매수자 표시 4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는 매도인감력을 제출해야 된다 매도인감력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얘기는 그 다음에 3번 얘기는 그거예요 자 3번 얘기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반드시 매도형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매매가 아닌 뭐 증여라든가 그죠? 매매가 아니라면 자 매만이라면 등기 목적과 인감력이 용도란 표시가 틀려도 각하지 않겠다 아무거나 내면 돼요 매매가 아니라면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자 동그라미선 맨 밑에 두 번째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턴분한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와 그 목적이 뭐하더라도 다르더라도 뭐예요 등기신청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각하지 않는다 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력을 그저다 등기신청할 때 제출해도 각하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두자 자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208페이지에 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도로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할 의무자의 인감력에 관한 소명등 거래소 일본의 일본에 거주하는 뭐예요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국민은 자 의무자인 때는 뭐예요 일본 관공서에 발휘한 인감력을 제출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일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 가서 자 뭘 인증을 있죠 인증을 받으면 그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제3자의 허가 등기 서있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또 뭐예요 이렇게 그 상가리번에 제3자의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이 얘기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 허가 있죠 그 구역에서 허가서 있죠 국가공법인의 허가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농지 있죠 농지 농지에 대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딱 4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딱 4번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농지 농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느냐 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에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답이 아닌 게 상속 있죠 왜 아버지 사망하면 민법 997조에서 뭐예요 농지를 법해서 자동적으로 취득을 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이거 법의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제출하니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쇼 있죠 취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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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년 동안 뭐 했어요 남의 땅에서 내 땅이라 생각하고 20년 동안 농사졌어요 농사꾼이에요 실익이 없다니까 낼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경락이죠 경락 경락은 자 모일 때는 경매일 때는 뭐예요 경매일 때 법원에 내요 법원에 등기서에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정명의 회복은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낸다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이 저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거죠 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상속과 취득쇼하고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내 땅 내가 진정한 내 진정한 농사꾼이니까 내 건 차가우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어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거기 대리권한 증명섬에 있죠 대리권한 증명섬에서 볼 사항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비법인은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대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만 신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거기 210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4번에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을 제출한다 그래서 특히 디귿 있죠 아까 그랬죠 사원청의 계리소 자 이런 식으로 사원청의 계리소는 자 종중총의 계리소는 누구만 내는 것이라 의무자만 내는 것이니까 다른 건 권리자가 내는 거고 그 밑에 거 리얼은 권리자가 내죠 의무자가 내는 걸 꼭 봐달라는 게요 자 부동산 처분은 처분은 파는 사람이니까 처분은 의무자예요 의무자니까 사원청의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도 아까 얘기했죠 주소증명서면은 일단 거기 의가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등기신청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한 서류를 뭐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 그랬어요 다만 주치없어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공동인청의 경우에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소증명서면은 뭐할 때는 자 누가 제출하는데 등기 권리자가 내는 것인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 소유권 이전 등기신 누구 것도 내라고 등기 권리자 것도 당연히 제출하지만 제출하지만 누구도 내라고 등기 뭐라고 의무자도 뭐예요 의무자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자 의무자가 제출하는 뭐예요 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봐주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래요 자 이전 등기 할 땐 공동으로 의무자도 내야 된다 따라서 등기부에 새로 명의인이 기록되지 않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래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가 아니면 변경 등기 경경 등기 말소 등기 있죠 자 우리가 여기 212페이지에 그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면 아까 이제 설명했습니다 권리자가 이제 등기부상이 뭐예요 권리자가 기재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허무인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걸 뭐예요 입증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하려고 주민등록 등록번호 증명 서면을 제출해요 그래서 여기 쌍가리 이번에 등록번호 부여기관 있죠 그래서 이건 또 시험 문제 각각의 다음부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중요하다고 별표하라고 하기는 뭐예요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종합문제로 알 수 있으니까 바둥이를 하자 그래서 국가지방 자체는 아까 그랬죠 국토유통부장관 지정하고 21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거기 2번 법인의 주된 법인은 뭐예요 주된 사무소이지 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아니면 또 자 국내 영업소 있죠 영업소 다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있죠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자 어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법인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부여받아라 그입니다 자 외국인은 뭐예요 체류차 체류지 있죠 어 그래요 체류지가 있을때는 대본소지이고 체류지가 없을때는 뭐예요 자 당연히 거기 자 지방출입국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체류지 체류지가 가를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을때는 대본소지에 있는 체류지가 체류지를 보고 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외국인 나오면 그냥 그렇게 체류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외국인 하면 당연히 누구라고 지방출입국 출입국관리소장 출입국관리소 그러니까 지방출입국 관세장 그렇게 자 지방출입국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하면 출입국 왜 자 뭐예요 미리 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국민은 대본소지 관할 등기 소통기관이 구현한다 하여튼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또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 법인은 당이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국가제방야체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왜 생뚱맞게 등기법 공부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뿐이 없으니까 바투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213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법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법인의 법인의 등록번호는 자 시장 구청장은 비법인이죠 법인은 뭐예요 주사무소 소유지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국민은 자 어디 대본소유지 관할구소 등기관이겠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자 어디 체류질 관련한 시장구청장이 아니라 외국인은 뭐라고 자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기 왜 자 외국인은 출입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자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건 뭐하고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몇 번이 동그라미 자 4번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국내 영업소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등록번호는 뭐예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적 뭐한다 아니게요 고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것도 뭐라고 틀린 말이다 아니게요 자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자제한 외국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으로 취급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한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인매두장 건축물 대장이죠 어 그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대장 있죠 토지대장이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100 다 면제 얼마예요 500 제곱미터 소유자다 그럼 흡사 이거는 비록 뭐예요 이거는 지금 대장은 등기부를 만들면 이게 등기부 이게 표제부 이게 갚고 갚고 이제 을구가 있겠죠 왜 을구는 등기부에는 을구가 있지만 토지대장은 그 지상권이나 지옥권이나 저당권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대장의 세금은 뭐예요 재산세는 갑한테만 걷는 거지 지상권자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흡사 이게 이게 자 이게 표제부 이게 갚고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보존등이 있죠 소유권 보존등이 자 잊어등이 있으면 뭐예요 잊어등기 그죠 그 다음에 표제부에 관련돼서는 부동산 무선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몇일 등기 있죠 자 이렇게 대장은 사각형식으로 생겼으니까 자 이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몇개뿐이 없어요 네 개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3페이지에 1번 토지 건물에 보존등기 대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부동산 분압 몇일죠 몇일 등기 나오죠 근데 부동산 분압을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나눠지고 면적이 바뀌죠 왜 면적이 500에서 나누면 250세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면적이 증가하고 한 마디로 부동산 표시변경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는 두가지예요 멸시라고 뭐예요 표시변경 등기다 보자는게 자 이것도 3개월짜리고 자 넘겨보시면 자 214페이지 도면을 내는 거 있죠 두가지로 기억합니다 일단 도면을 제출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용인물권 그 대표지 거기 그 214페이지에 쌍가리 1번 있죠 지속도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지옥권 임차권 이런 용인물권과 임차권은 전부간이 어딜 때는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이거 도면을 내라 도면을 내라 그죠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위에 1번 건물도면 얘기했을 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마찬가지예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일 때 뭘 그려내라고 도면을 그려내고 아파트 질러가 아파트가 여러 개죠 그래서 1번처럼 건물 건물 보존능기 할 때 대지위의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있죠 건물의 위치 있죠 건물이 그래서 자 이렇게 도면을 그려갖고 자 주건물은 뭐예요 주건물은 이렇게 자 이 디귿자 있죠 디귿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 작은 건물은 뭐예요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소재들을 그리는 거였어요 일단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렇다 여러 개 있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토지동 건물이든 일부일 때는 도면을 그려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거기 뭐예요 등기신청에 접수 있죠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 계속 1 6 5 ï